자 오늘은 우리가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고 숱하게 겪고 있는 그리고 겪었던 문제이기도 한 내가 소제목을 정해봤는데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저 짧은 문장에 저게 만약에 유튜브 주제로 올라가면 제목이 길면 안 되잖아 저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재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실력 실력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교회 문화가 있거든 근데 교회가 무조건 실력 양성소는 아니잖아 그거는 전제를 하자고 우리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거룩한 어떤 성도의 교제가 살아 숨지는 공간이고 근데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카테고리로 이걸 국한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고쳐야 돼 근데 이거를 옹호하는 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가 있다 그럼 이걸 면밀하게 어떻게 분별하냐 그걸 어떻게 면밀히 분별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랑 그 사람을 이끄시는 그 성화의 어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성화됨의 내러티브는 하나님과 이 사람만 알거든 그거는 우리 인간이 주변 사람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이제 부정적 의미의 판단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용이 난다 여긴 교회니까 교회니까 근데 그 논법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이걸 이 프레임을 밖에서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걸 밖에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저기에서도 이제 실력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전제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해 오류를 범해 그거를 그 오류를 적게 해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일정량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왜 그래 이러면서 두둔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기에서 쓴 게 그거잖아 내가 예배를 들이다가 만약에 천장이 무너져 알고 보니 그 건축한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논법이면 기독교인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를 용인해야 돼 인명피해랑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들 했는데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예를 들어 지하철에 가고 있는데 문이 열린 채로 가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저냥 이 사람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두둔해 주는 거 나는 이거는 온실 속 화초 그러니까 교회는 온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화초 근데 그 화초가 자생력이 있냐 없냐 그것도 그러니까 자생력이 있는 화초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말 좀 길게 해도 돼? 네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오빠가 그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소금과 빚의 역할을 하려면 일정량 소금과 빚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산업 경제에서 이제 서비스 경제로 넘어왔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다 하잖아 서비스 경제가 이제 화이트 칼라랑 생산직이 있다고 하면 현장직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기든 요기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프로페셔널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실력이나 스펙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에 의거한 실력 증진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그래야 뽑힐 거 아니야 뽑혀야 그들 커뮤니티에서 내가 보금의 사람으로서 뭘 보여주는 장이 열릴 거 아니야 근데 자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취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지 근데 그거를 보편화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이 잘 성장된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실력이라고 주창을 했고 내가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비즈니스 있잖아 거기 조지 레이코프가 아니고 웨인그로댐 교수님도 전 세계적인 보금주의 조직신학자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람의 어떤 네이밍이 참 우리에게 신뢰도와 검증성을 높여주지 저 책에서도 보면은 실력을 증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유대인이 그거잖아 유대인들이 자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잖아 자선을 근데 이 사람을 향한 최선의 자선이 뭐냐면 직업을 구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계가 이제 알아서 자선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의 자선, 최고의 자선이 직장을 소개해 주는 거 그러면 그 직장을 소개해 줄 때 이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주거나 연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거나 왜 연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해주거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자선이거든 다시 전제하면은 교회는 실력 양성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에 거룩한 교제가 살아 숨지는 어떤 공동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장소성에 기반을 하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모임을 가잖아 인터넷 공간이든 오리지널 공간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에 교제를 할 때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피곤하니까 터치 안 하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리는 친절 CS 루이스는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의도적으로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아 예예 하는 거 근데 그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허약한 내가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합리화를 부추겨주는 꼴이 교회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무조건 천편 인류적으로 섣부른 일반화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앞에 전제될 게 엄청 많아 너무 강한 선입견이 너무 두껍게 이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 믿음 하면서 창끝으로 찌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밀레니엘 세대는 뭐냐면 기존의 교회 문화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성을 갖고 뭔가 갈급한 그러니까 뭔가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류 중에 내가 이제 정확한 논문을 쓰면 그거를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그냥 내 뇌피절은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제 뭐야 만인 제사장 설까지 들어가면 너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교회 안 논법이 지금 세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얘기하면 나 혼자 한 시간에 얘기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인데 노력은 안 하고가 물론 실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약간 인성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아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해줬어요? 이러면 아 힘들었지? 뭐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조언이나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 그랬어? 이렇게 위로만 해주는 거 근데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조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면 풀리지 기독교인들의 용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사는 원동력은 다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봐봐요 사회에서는 말 안 해줘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그러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말을 해주고 뭔가 그 사람이 좀 좋게 변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기도할게 라는 말이 너무 싫어 나는 차라리 그냥 속으로 기도해 기도할게요 이게 너무 뭐랄까 피곤함을 벗어나는 아주 좋은 명분이거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도 안 해 요즘에 요즘에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청년들이 많아 근데 실제로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요즘 사람 중에 무릎 꿇거나 아니면 책상에서나 하루에 10분 15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거든 자기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눈 감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게 하나의 그냥 처세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공부 말고도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책 읽으면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서구 문명 시리지였나 거기서 책임 책임에 대한 그렇지 그러니까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자유지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지거든 근데 그 자유라는 건 의무도 한 세트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내가 그동안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그걸 하려는 어떤 자유지에 대한 책임은 내가 회피하고 있었구나 의무는 내가 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주제만 나오면은 내 나이는 어리지만 10년 묵은 뭐가 우국 올라오냐면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의도적인 바보 취급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 그게 믿음이고 근데 뭐가 진짜 바보냐면 뭐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냐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과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걸 버리는 게 영광이거든 근데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안 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3달란텐데 본인은 1달란테면서 욜로욜로 만약에 그랬다 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이게 다 느껴지잖아 뉘앙스나 여운이 저 사람이 열심히 하냐 실력이 있냐 문제가 있냐 근데 자기가 그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착각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선택을 안 했다고 하는 거를 그게 과연 영광이 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만약에 A 회사를 붙었어요 A와 B 회사를 붙었어요 근데 이 A 회사는 대기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B를 가래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B를 가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만 내가 왜 B를 선택하는지를 알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 바보같이 그걸 A 선택 안 하고 B 선택했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그렇지 아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대기업을 안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하나님을 부르시면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기업의 원서 1차도 합격하지 못할 어떤 이거는 표면적인 거지 스펙을 쌓으란 말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랄까 현실을 안주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안주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를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도퇴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서로의 룰이라든가 매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매너를 그 기족 크리스천들이 못 따라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노력과도 좀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많이 느꼈잖아 진짜 사회에서 10년 전에도 안 할 것들을 교회가 이제 근데 내가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 종교 공동체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비즈니스적인 매너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매너가 있잖아요 죄송한데 상식이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회사에서 특정 기독교 성향을 띈 기독교의 색깔을 띈 어떤 회사랑 미팅하거나 이렇게 뭔가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어떤 매너 없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거기랑 같이 일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실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뭔가 가족같이 가족같이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하니까 유야무야 룰을 안 지키고 하니까 그런 게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나 기성세대가 사회 자체가 기류 어떤 사회적 문화 기류가 바뀌고 있단 말이야 프로페셔널이라고 할까 또 정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잘 성장한 서비스 산업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어려운 데 갔는데 이건 피파악도 아니야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야 왜냐면 고통은 상대적인 거거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이렇게 내면적으로 보잖아 본인들도 서비스 산업이 고착화된 나라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 뭔지 알아? 이런 말을 하면 교만해 보이는 어떤 그런 프레이밍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큰 문제야 너무 복잡 다단한 문제여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표출하는 동시에 논박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내용이야 그렇죠 그리고 누구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에게 이걸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는 케바케지 정답은 케바케인데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오빠가 막스베버 책을 좀 읽고 있다가 지금 또 다른 책들 막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왜 이 특정 공동체 이 도시 이 나라는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GDP가 다르냐 이거야 그거를 공부할 때 프로테스탄스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프로로그에서 여러 각가지 그때 통용되고 이제 통념처럼 받아들이는 내용들을 이제 논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 지금 한국은 프로테스트 그 책이 서론에서 말하는 그 성질이 성질이 한국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보편적 정서로 있느냐 이건 좀 아닌 부분 그러니까 교회 안 나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반드시 글로 써야 돼 이거는 한 권짜리 책으로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 그러니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대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막 분석해가지고 이걸 이걸 주제로 하자 이게 아니고 먼저 딱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딱 해놓고 우리 부부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왜 회사에서 저는 되게 국한된 저희 회사의 제 주변 생활에서의 깨달음과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뭔가 드러나지도 않고 고생만 하는 업무야 그럼 안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주어줬어?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진급 잘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남들이 막 아 싫다 뭐하다 티도 안 난다 이래도 내 소명의식으로 그걸 하는 마음의 동기니까 완전히 태도가 다르거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천부적인 재능이 없어서 이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천처럼 살아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다 그게 저는 뭐랄까 이게 노력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은 제가 삶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의미를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거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용이하거든 그러니까 기업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성론자들은 미국에 갖고 있는 그 혁신성에 주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미국인 4명 중에 1명이 자신을 보금주의자라고 해 3억 명인데 4분의 1이 보금주의자고 난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지 근데 미국 문화 자체가 해고가 용이하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딱 공과사가 딱 뚜렷해 그러면 미국의 토양이 있고 한국의 토양이 있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한국의 국가 소프트웨어가 똑같단 말이야 그 서구 문명권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게 미국 땅에서는 허락하지 않을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뭐가 신앙이냐는 거야 뭐가 신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밀레니엘 세대 크리스천들이 이제 움트고 있어 꿈틀꿈틀 그래서 내가 저 책을 최근에 SNS에 올려서 저 책을 반드시 읽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를 반드시 읽어라 뭐가 성경적인지 정말 왜냐하면 보면은 바뀌거든 이게 진짜 이 논리가 맞잖아 아니 세계적인 보금주의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집약해서 비즈니스가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한 겁니다 이런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강한 스테레어 타입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오래 많이 다니면 세장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저언이 시키는 거야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소명의식이고 5달란트 받든 3달란트 받든 최선을 다해야 남길 거 아니야 근데 5달란트 받든 3달란트 받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본인이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놓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런 문화가 풍토가 강해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 이제 정지하지마 판단하지마 프레임으로 가는 거야 하나는 그... 아 그래서 그 얘기했나? 저 회사사람이 회사 동료가 얘기해줬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차를 선을 안 짓고 이상하게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아 차를 저렇게 됐냐고 진짜 생각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랬대요 옆에 교회 언니가 정죄하지마 그럴 수도 있지 정죄하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참 정죄가 뭐길래 저러나 그런 멘트 하는 분은 회사 생활을 잘 하시니? 네? 저도 동료가 아니라 동료의 교회 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빵빵 이것도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맥은 알아 나도 동의해 그 문맥으로는 동의해 근데 50%만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50%는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야 근데 왜 빵빵을 자동차로 울리냐면 자동차는 고체야 그리고 철이잖아 철 그러니까 이 무겁고 어떤 우리에게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살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미국이나 캐나다도 운전면허 따기는 게 참 힘들어 근데 한국은 굉장히 용이하잖아 그러니까 너 왜 빵빵거려 뭐야 인내하고 참아야지 이런 것들이 반은 맞는데 반은 왜 빵빵거리냐는 거야 왜 사람들이 운전할 때 날카로워지냐면 이게 집 다음으로 비싼 자산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 생명과 건강과 어떤 뭐랄까 내 몸이 다칠 수 있고 완전히 하나 더 가서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민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지키면서 빵빵거리면 그건 내가 아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고 근데 만약에 운전 규칙이나 어떤 규범을 전혀 안 지켜 그러면 내 빵빵으로 저 사람이 한 번은 자극을 받는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 사람이 비속어를 쓰든 말든 나는 그거 그렇게 울려야 되는 게 이 전체적인 사회 규범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이건 잘못됐다고 표시를 해주는 게 사회 전체에게 선을 선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시민적 실천일 수도 있다는 거야 미안해 오늘 대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오늘은 오빠가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왜 사회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부딪혀서 뭔가를 이뤄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랑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팀의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저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도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러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도덕의식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도덕의식이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고가 안 되니까 편한 것도 있어요 편하니까 덜 일하고 많은 사람들 말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내 꿈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주는 만큼 일하는 거야 이래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준 업무에 대해서 나에게 준 사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면 적어도 2% 되면 나라가 썩진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소금의 역할인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제 설정을 보편화하고 주류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PD들이 시청률 때문에 사회 트렌드는 뭐라고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사회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성경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욜로나 워라벨이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나 그리고 구글이나 그러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가 구글의 영향이나 애플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한국인이 몇이나 있어 자기 핸드폰 갤럭시야? 그러면 구글 안드로이드 쓰는 거고 애플이면 아이오스 쓰는 거고 근데 거기 회사는 자기가 주는 대로만 일한다? 뭐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거다? 이러면 바로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워라벨이 아니고 워라하 그러니까 일과 내 생활에 하모니가 중요하다 이렇게 반동적인 어떤 의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회사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두부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그거야 그러니까 세상 이제 넌크리에이션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맞아 쟤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맞아 그리고 쟤는 평소에 성실한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해 그리고 성숙해 자기가 어떤 위신 때문에 이게 아니고 뭔가 쟤는 달라 거기에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나의 커리어라든가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나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조차도 커버를 못하면 하물면 직장생활에서 각자의 몫이 있는 거고 회사를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각자의 몫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 거고 더 해야 되는 건데 그 역량조차 안 되면 주변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지 왜 이렇게 답답해하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함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자기 개발을 안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습실 가야 할 시간에 예술가로 말하면 연습실 가야 될 시간에 교회만 가 그럼 내 말은 그거야 예를 들어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노래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대를 쓰고 호흡법을 갑자기 깨닫게 하고 이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저는 약간 그랬어요 제 케이스는 운을 기대봤어요 뭔가 되는데 제발 그 회사 예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어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과 교회에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고 나는 추상성에 갇힌 게 난 너무 안타까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추상성이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영상 올라가면 뭐라고 하는 것들이 20년 30년 동안 자기들이 논박할 내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난 차라리 아주 날카롭게 찔렀으면 좋겠는데 너무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 내가 그러잖아 책 좀 읽자 진짜 책 제발 책 좀 읽자 아니 일반 서적 말고 기독교 서적이라고 보라 이거야 기독교 서적이라도 그러면 이건 맨날 말해서 내가 좀 그렇지만 꼭 나오는 게 그거잖아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누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달란트가 있잖아 내가 책 좀 읽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무지 때문에 당신의 소명의식을 땅에 묻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왜 이렇게 열려지 미안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십자가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우둔하게 십자가만 전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누가 그걸 모르냐는 거야 누가 그걸 모르냐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무지의 볼도 십자가만 우직하게 전하고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는 이 이성 철학이 가득한 사람들의 논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논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기독교 변증이거든 그러니까 듣는 청자에 따라서 화자의 논법을 바꿨다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중요시 여기니까 구약부터 스토리텔링으로 짜 맞춘 거고 그리고 이방인 특히 이제 그 아테네에서 그리스 이성 철학의 이 사람들은 그거잖아 당신들이 내가 보니까 신전이 많고 여기 이름 알 수 없는 신 내가 이 신을 말하겠다 요즘에 이런 논법으로 전도하잖아 그럼 똑같이 너 지금 그 타협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다니까 하물며 바울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듣는 청자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야겠다 이게 지성이거든 이게 지혜거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주어진 물리적인 24시간 하루 제한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제한적이었으니까 내가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의 효율을 생각했기 때문에 난 대도시 위주로 갔다고 생각해 우리로 말하면 면 단위로 가가지고 한두 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때 당시에 거래나 어떤 상거래나 이게 굉장히 대도심 우리로 말하면 특별 광역시만 광역시만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고 그렇게 위주로 갔다고 그게 뭐냐면 지략이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책 한 것만 제대로 알아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하물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자고 하는 거는 이성주의다 하나님의 운동 성령 하나님의 운동력을 너무 등간히 잔다 그런 창사를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제 책 읽자고 하는 그 본의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논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난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너무 슬프다는 거야 아직도 저수 중인가 이런 부분이지 왜냐하면 내가 맨날 같은 말 그거야 아니 목사님들도 설교 한 편 하려고 책 엄청 읽어 자기들이 그렇게 교회 교회 하는데 그 교회 단위 목사님도 책 엄청 읽는다고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거 추상성 딱 추상성 성경 한 권이면 돼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 논법에서 자기의 게으름을 거기 갖다 그냥 넣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상징성 지금 한국 교육에 내가 뭐라고 자꾸 성도 입장에서 한국 교육에 한국 교육에 이런 것도 정말 웃기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다 각자 부르신 모양대로 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나 때를 이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뭇잎을 보고 때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무화과 나뭇잎이 세상 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IT라던가 이런 빅테크라던가 여러 가지의 기술이나 지금 현재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막 바뀌고 막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를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력의 일환이 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노력의 일환이 그냥 뭔가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자기의 사회적 성공 이런 것보다도 알아야 제가 삶에서 너무나도 수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시청이라던가 아니면 뭐 SNS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책이나 이런 것들로 아 지금은 이런 사회고 이런 유혹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야 저의 삶에 오는 유혹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팩트를 말해줄까 네 아무리 책 읽자고 해도 만약에 책을 읽자는 정보를 책 속에 답이 있다 책 읽는 것이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만 명이 들었어 진짜 책 산 사람은 한 천명도 안 돼 그게 인류 인류가 역사상 왜냐면 모든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야 여러분 힘드실 때 성경책 읽으시고 뭐야 찬송 찬송가든 CCM이든 한 열 곡 정도 불러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 진짜 뭐 하여튼 기도 내용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말씀이라도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임을 얻습니다 라고 인풋을 줘 이건 정보야 근데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 이런 의미에서 책으로 책으로 귀결해도 진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편적으로 확장한 게 이거지 그러니까 책을 어차피 아무리 말해도 안 읽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서 이걸 스펙트럼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스펙트럼을 키우려고 하려고 하면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가 계속 말을 한 거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노력을 자기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나에게 분부하신 그 소명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그 지성적 노력이 경비돼야 된다 이게 실천이든 인풋이든 그러니까 그것도 영성이고 그것도 신앙생활 아주 뭐랄까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새 모습이다라는 그 정보를 줘야 돼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입김이 세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무지해서 그러면 이 교회의 공기 교회 안 공기가 뭔가 생동력 있게 바뀐다 그러면 셀 모임을 하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야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 옛날 교회처럼 친숙하거나 이런 게 좀 덜하거든 대형교회는 서로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로 있으니까 큐티하고 있는데 그걸 돌려말하든 뭐하든 자기 싫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의 일환이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건강한 풍토 뭔가 좀 생기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민물고기 같아 우리가 어 맞아요 민물고기 같아 왜냐하면 뭔가 그 생동력이 없어 막 파릇파릇한 이런 거 있잖아 교인분들이 지금 딱 교회 문화가 민물고기를 양성하는 그냥 여기가 조싸우니 사람들의 자기 위안적인 교회가 그냥 힐링 캠프야 그게 끝이야 그리고 힐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안 그래?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하고 박 부딪히고 여기서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힐링인데 여기서 이걸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자꾸 위로를 주려고 해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떻게 걸어가냐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서 오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잖아 근데 모든 근데 저는 딴 얘기는 또 해도 돼요? 그 저는 그 노력이 약간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생각한 거거든요 선택 왜 노력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좁은 길도 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린 길에서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크리스천의 노력이라는 거는 그런 거지 일상에서의 내가 지금 누워가지고 뭐 하고 싶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내가 새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뭐랄까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뭐 그랬잖아요 솔직히 일하다 보면 업무 떠맞는 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좁은 길인 것 같으니까 선택하고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자기개발은 자기 부인적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맞아 늦게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식 공부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개발 주식 책을 읽어야 되냐 이 말이 아니고 자꾸 나는 너무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자꾸 교회가 경시받는데 이게 우리가 핍박이 어떤 종교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 근데 그 명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게 핍박을 받고 싶어 나는 근데 저는 핍박도 핍박 핍박이라고 보다는 크리스천들이 지금은 잠들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인데 잠들면 안 되는데 세상에 너무 유혹이 많아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깨어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선택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뭔가 선한 게 나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거를 선택해서 해나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는 너무 쉬운 거야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재밌고 재밌는 걸 선택하다 보면 약간 뭐랄까 쇠퇴하는 것도 있지만 미혹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혹되고 혼탁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개발이라는 게 자기 생활에서 내가 놀고 싶지만 진짜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지 유튜브 한 8시간 7시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야 언제나 소수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돈 벌려고 그리고 자기 노후 준비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나 잘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의 동기가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소명과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크리스천들이 저 사람들보다 민물고기처럼 사는 게 맞냐는 거야 그래서 싫은 소리가 아니지 싫은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바른 소리지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한 것과 착한 것은 다르단 말이야 세상이 착한 걸 요구하고 그리고 교회도 착한 걸 선한 것이라고 퉁치는 게 있는 거 같아 근데 그건 아니지 잘못된 거지 선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 보면 사랑의 그 본질이 나와 있잖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 맞아요 뭔가 오빠는 되게 거대 담로 뭔가 큰 맥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냥 제 삶에서 그게 우리들의 완벽한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내님이 삶에서 느끼는 어떤 구체적 사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프로페셔널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근데 함께 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각자의 성화가 아름답게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데 그 성화에서 각자의 죄된 부분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지 죄된 부분을 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지 사회에서 못하잖아요 토론을 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라는 뭔가 성화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뭐 아 그래 괜찮아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지 라는 생각을 방금 잠깐 해봤는데 이것만 말 없으자 굉장히 중요한 접전 같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다음 세대 부흥 내가 뭐라고 성도 한 명이 뭐 그런 걸 논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내가 판단할 때 이 문제가 진짜 본질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아 진짜 아 그거야 내 말은 지금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동감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있다면 우리가 더 기가 막힌 논문을 써야 돼 반성경적인 것이 학계의 주류라고 하면 내가 이 논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향한 그 방향성의 어떤 논거 한 줄 두 줄 심어 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논문 쓰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기독교인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이니까 더 잘해야 되고 나는 그래 이게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더 잘하는 실력이 겸비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포기할 때 그 격차가 클수록 하나님께 영광 같아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위안적인 어떤 힐링 캠프 같은 게 어떤 뭐랄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뭐다 난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막 우리가 뭐 자격이 없는데 막 이런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도 그래도 이 영상 보고 동의해 주시고 조용조용하게 자기 삶을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아 꽤 많아 크리스천들은 아직 한국 크리스천이나 추상성에 갇혀있는 크리스천들은 다윗의 물멧돌과 골리아스의 싸운 이야기만 기억해 그 뒤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쟁 장비 있지 계속해서 그거를 안치하고 계속해서 물멧돌만 갖고 싸운 게 아니거든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겸비되어 있는 제도권적인 군사적 어떤 기술과 총검술이 아닌지 검술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지략 그런 다윗의 경험과 연습과 실력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해서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그걸 순종하는 게 다윗이야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막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계속 물멧돌 돌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물멧돌을 던지는 연습도 안 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 돌이 어떻게 날아갈까 그런 추상성 그런 계산도 안 해 그렇게 전쟁 전쟁론과 전략과 전쟁하는 법을 다 배웠음에도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적은 수라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면 싸우는 거잖아 그 싸우는 검술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 검술은 다윗의 연습과 실정 경험이 녹아있는 실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따지면 뭐하러 다윗이 검술을 해 하나님께서 얘 육체를 움직여서 칼 싸움 대신해 주는데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 그러면 아 뭐하러 열심히 싸워요 대충 싸워도 당연히 다 죽겠거니 그래서 내가 제일 정말 답답한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야 어차피 세상은 악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 그 논법이면 뭐하러 똥 쌀 건데 밥을 먹어 나 그런 사람 다음날 일어날 건데 뭐하러 잠을 자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악해지는데 뭐하러 전도해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뭐하러 성교해 아니 한국사람들도 예수 안민사람 태반인데 뭐하러 막 집 팔고 땅 팔아서 성교를 하냐고 그게 진짜 땅에 묻는 거지 그런 말이 진짜 쉬운 말이야 그러니까요 마무리 합시다 오늘 아 이제 어차피 욕은 내가 먹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내님 오늘은 끝이 좀 약간 무겁다 마음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2년 내 이런 게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교회에 약간 묵혀져 있는 문제여가지고 고마워요 안녕 오빠의 어떤 화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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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혹시 너무 제가 화내서 불편하셨으면 양해를 고합니다 여기까지 보실 분이 몇이나 되겠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이 비슷한 주제로 말하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아내랑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절제를 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